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작할거는 우마왕 어 우마왕의 도주인가? 우마왕의 도주 맞죠? 어 우마왕의 도주 맞죠 님들 우마왕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님들 어 자 그러면 우마왕까지 한 다음에 어 우마왕까지 하고 우마왕까지 하자 음 자 추천과 질찬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꼭 부탁드릴게요 야 신소가 요번엔 잘하자 어? 이번엔 나 강퇴시키면 안돼 알았지? 어 우리 서로간에 의리는 지켜야 어 나중에도 너랑 같이 테이즈러너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?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그래? 오이씨 이새끼 뭐이러 파이어볼을 얘 거의 포켓몬으로 치면 리자몽인데요 님들 이거? 네 스읍 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네 야 신소가 부탁 하나만 하자 로우니 좀 조져주라 아우 쉣더퍼킹 스읍 로우니 좀 조져줘 로우니가 스읍 야 이게 우마왕 도주 맞죠 님들 근데 어 자 추천과 질차단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얘꺼는 너무 빠르게 튀어나와가지고 난 얘꺼는 못 피하겠다 어 스읍 여기서 죽은 사람이 많구나 어머어머 어 어머어머 나 짱잘한다고요? 아니 저 지금 무서워서 대쉬도 못쓰고 있는데 뭐 짱잘한다는 드립을 치고 계십니까? 여러분들 오야야야야야야야 너무 아 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마 스읍 어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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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야야야야야야 그만 좀 쳐줘 나 무섭단 말이야 그만해 어 이거 쳐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얘네가 쳐줘서 나 살았어요 방금 어 어이 시발롱 분킬하지 말라고 어 아 나 죽기 싫어요 예 아야 하지마 어머 오오오야 이거 어떻게 피해 어머 야 뭐야 얘네 오야야야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시발 이거 어렵다 이건 어렵네요 이건 솔직히 내가 하긴 내 수준에 하긴 어렵지 나 게임을 못하는데 나 원래 게임 자체를 못하는데 이 정도 한 것도 잘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해주세요 님들 자 대가리 수 대가리 이렇게 내밀게요 칭찬해주세요 이 정도 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내 수준인데 안 그래? 나는 레벨만 놓고 그냥 실력은 양민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자 우리 팬클론이네 라오랑 땡땡 좀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릴게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서든 나 서든하려면 또 깔아야되기 때문에 어 아우 바보 이씨 죽다니 어 좀 제대로 좀 해봐 임마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음악 끝내고 이제 8인 다르게 해야겠죠 아니다 야 그거 8인 달리기 아 그거 말고 그거 해야지 그거 도마뱀도 했고 이제 마지막 한 게 뭐 남았어 얘들아 딱 말해봐 어? 마지막 한 게 뭐 남았어 딱 말해봐 어? 딱 말해봐요 뭐 남았습니까 아 아니니니니니니 30인에서 샤크 그치 어 이제 끝 아닌? 샤크까지 인정? 어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질척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어까지만 하자 어 30인은 상어까지만 합시다 여러분들 우마왕까지 끝냈으니까 우마왕은 여기서 중요하고 샤크로 여기도 몽고